예천 방물관과 국립민속방물관의 공동기획전 예천청단 반립견은 지난 2022년 예천청단 노릇을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천청단 노름을 주제로 한 최초의 기획전시인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예천청단 노름을 소개하고 그 전통과 미래를 이어온 사람들을 재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단 노름은 예천읍에서 정초 고울의 무사와 안경을 기원하기 위해 향리들의 주도로 전승되어온 무건의 탈춘입니다. 예천에서는 저승사자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면서 청단 노름을 보았는지를 묻고 망자가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청단 노름을 보고 오라며 다시 2승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청단 노름은 죽기 전에 꼭 봐야하는 탈춤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천 청단 반입교에서는 청단 노름의 가치와 특징, 변화상과 더불어 청단 노름의 전승을 이어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예천 청단 노름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전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흥겨운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청단 노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소개하고 2부에서는 오랜 기간 청단 노름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데 힘써온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의 변화상을 아카이브형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청단 노름의 전승을 위해 애써온 청단 노름 보존 회원들의 모습을 통해 청단 노름의 계승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프로로그에서는 청단 노름 주제 영상을 선보입니다. 청단 노름 보존 회원분들이 실제 공연에서 사용하는 탈과 소품을 이용해서 촬영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영상은 청단 노름의 광대 북노름과 주지 노름, 지연 광대 노름의 춤사위가 화려한 색상의 배경과 실루엣으로 더욱 두드러지며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배경음악은 국악전자유랑단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청단 노름이란 곡인데요. 청단 노름의 장단과 국악기, 전자음악을 결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한국의 탈춤은 재액초복하는 주술 종교적 기능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풍자와 해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춤과 몸짓, 흥률 등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종합공연 예술로서의 성격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청단 노름 역시 이러한 성격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청단 노름은 광대 북노름, 양반노름, 주지 노름, 지연강대 노름, 중노름, 무동노름 등 여섯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여섯마당을 주술가 의뢰의 춤사위, 풍자와 해악의 춤사위, 즐거운 볼거리로서의 춤사위로 나누어 청단 노름에 등장하는 탈과 소품, 복식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전시장 중앙에는 청단 노름에서 동, 서, 남북의 내방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관장하는 수호신이자 고울에 닥쳐올 애군을 맡고 풍농을 기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연강대를 인체모형으로 재현해서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지연강대가 쓰는 탈은 한국의 탈춤에서 청단 노름에서만 볼 수 있는 키로 만든 탈로 영상을 통해 제작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단 노름은 일제강점기에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1936년 예천경찰서 낙성식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 차례 재현되었는데요. 당시의 재현은 관람객에게 일정한 관람료를 받는 상업적인 공연으로서 행해졌습니다. 이후 1976년 보성초등학교 교사 강원희 선생님에 의해 발굴되어 1978년 학계에 소개되었고 1981년과 198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청단 노름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열망이 점점 높아졌고 문화재 지정이 추진되었으나 원형을 잃은 탈춤이라는 학계의 의견으로 여러 차례 문화재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청단 노름 보존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7년에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22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러한 청단 노름의 역사와 변화상을 아카이브형 전시로 구성했습니다. 청단 노름에서 중요한 시점을 연표로 연출하여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단 노름은 1976년 발굴 이후 42년이 지난 2017년에야 비로소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한 것은 무관심 속에서도 꾸준히 연습과 공연을 이어온 청단 노름 보존 회원들이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예천 청단 노름의 전승을 위해 애써온 청단 노름 보존의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연습하는 모습부터 2000년대 용인민속촌과 경주, 공주, 베트남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하며 청단 노름을 알리고자 노력한 보존의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통해 청단 노름의 전통과 미래를 고민하고 이어온 예천 사람들의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단 노름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은 바가지로 만든 박탈과 나무로 만든 목탈, 종이로 만든 지탈이 일반적인데요. 청단 노름에는 독특한 소재로 만든 탈이 있습니다. 바로 지연강대 노름에 등장하는 지연강대 탈인데요. 이 탈은 곡식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키로 만든 탈입니다. 키의 형태를 온전히 살려 만든 지연강대 탈은 색상과 눈썹의 모양으로 봄탈과 여름탈, 가을탈, 겨울탈로 구분하는데요. 청단 노름에서 가장 특징적인 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청단 노름의 발굴과 재현에 크게 기여하신 강원희 선생님의 조사 테이프와 일기장, 연습노트,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강원희 선생님의 일기장은 1981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썼던 것으로 청단 노름 재현을 위해 곡은 분투하던 예천 사람들의 노력과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의 자랑이자 세계의 유산인 청단 노름의 가치와 전통은 청단 노름 보존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예천 청단 노름이 널리 알려지고 새로운 전승의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천박물관은 2010년 예천충요관으로 개관해서 2015년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한 뒤 2017년부터 4년간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2021년에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은 예천의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지역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역사문화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문화기반시설인데요. 이곳에서는 풍향면 상강리 구석기 유물부터 예천의 불교문화, 왕실의 태실문화, 조선시대 기록유산, 민중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민소품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유아를 비롯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별로 예천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천박물관은 앞으로도 예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술연구를 통해 예천의 역사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